자 일단은 클리어 먼저 자세 예쁘게 잡아놓고 미리 돌리면 자 지금은 낮은 클리어 말고 하이클리 기다려 놓고 스윙 더 빨리 스윙 했어야 돼요 방금은 그렇지 반대 허리 틀어 허리 틀어 스윙 다시 돌아 허리 잘 틀고 돌아오는 스윙이 느려 자 허리 잘 틀어놓고 기다렸다가 스윙 빠르게 그렇지 더 위에서 기다렸다가 위에서 그렇지 항상 나오는 스윙이 느려서 더 공은 기다리고 스윙은 더 빠르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기다려야 돼요 가운데 팔 더 펴야지 위로 그렇지 키를 이용해야 돼 팔 더 펴 그렇지 점프해서 위로 올려 봐봐요 떨어질 때 스윙 해버리니까 서서 치는 것보다 타점이 더 낮아 점프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위치에서 치고 떨어져야지 그렇지 앞으로 밀줘야 위로 높게 그렇지 서서 팔 위로 펴 얼마나 세게 치면 그냥 서 그냥 가볍게 서서 친다 생각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칠 때 허리가 숙여져요 세게 칠라고 그냥 서서 쳐야 돼 서서 반대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여러 개 열고 바로 그렇지 발이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돼 항상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잘했어 바꿔주세요 발이 먼저 가서 기다려서 때리려고 할 때 미리 내려가면은 상대방이 알겠죠 항상 세워서 상대방이 모르게 잘 손목 더 눌러야죠 앞에서 눌러 더 스윙 기다렸다 스윙 빠르게 눌러 그렇지 기다려놓고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위로 팔 위로 뻗어 그렇지 팔 위로 뻗어 오케이 때려요 하나 둘 셋 하나 여기 해 하나 둘 셋 하나 스윙 미리 돌리지 말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 다행히 쉬 keep tera 으 아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